파이팅! 파이팅! 두 번을 못하는데 미치겠어 진짜요? 와 진짜.. 아 어떡하지? 왜 이러지 나? 나 진짜..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두려운 마음을 먹어서 더 두려워요 맞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승윤이 형만 생각해 저 뛸 때 저 날개 뛰면 팔색조 날개 CG 넣어주세요 팔색조 날개 뛰지? 날개 레이전님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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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떡해 난 어떡해 안 뛰어도 내가 열심히 해볼게 아 나 진짜 심장 터질 것 같은데? 방송 생활하면서 상을 정말 하나도 못 받아봤어요 올해 2019년도에 만약에 상을 받는다면 신인상 받으면 되게 의미있지 않을까 이승윤! 별색조! 눈물 날 것 같아 뛰는 어? 뛰는 거야? 네 안 돼 네 안 돼 네 안 돼 석터자! 오! 뛰는 거야 오! 오! 편 president 오! Academic 안 돼 오케이 Naono 오케이 무서웠어 蔡은이 형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뛰었을 때 승민이 형이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만 있다면 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승민이 형에 대한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컸구나 이 겁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줬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승민이 형 때문에 뛰는 거 열심히 해 당신 최고다 정석아